야 일성아 내가 널 진짜 도와주고 싶어 군대도 보내주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자 소련이 요렇게 있고 너네 북한이 요렇게 있잖아 내가 군대를 시베리아 건너편까지 너네까지 보내려면 너무 멀어 근데 너네 옆에 중국이 있지 중국의 작은 형 쩌둥이 형한테 가서 지원을 좀 약속받아봐 만약에 너가 가서 쩌둥이 형한테 허락을 받아오면 내가 전쟁을 허락하고 지원해줄게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해요 근데 이 6.25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조선이 일본에게 독립한 게 1945년이란 말이에요 일제식민지 기간이 35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조선은 일본에게 탈탈탈탈 영혼까지 털리잖아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진주만도 공습하고 국력 몰빵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한테 대판 깨지고 발리고 패배했잖아요 당연히 일본이 전력을 기울인 전쟁을 벌였으니까 조선의 골수까지 전쟁 물자로 싹 뽑아갔잖아요 강제징용도 끌고 가 위안부도 끌고 가 냄비도 싹 녹여서 전쟁 물자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완전 털린 거지 이 상태로 1945년에 독립 또는 광복을 맞은 거죠 그리고 불과 5년 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요 조선을 완전 싹 털어서 국력 몰빵에서 돈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털린 거지 국가가 어떻게 5년 만에 탱크를 앞세워서 전면전을 치뤘을까 거지 국가가 어떻게 탱크를 운영해요 그래서 6.25 전쟁을 북한이 남한을 남침했다고 해서 북한과 남한만으로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전쟁을 치뤘는지를 이해해야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는 누구냐? 김일성 1950년에 얘가 불과 39살이에요 40살도 안 된 사람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였어요 지금이야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니 위대한 수령 어버이니 이렇게 위대하게 찬양을 받고 있지만 당시까지는 북한을 김일성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애들도 파벌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련과 친한 놈들도 있었고요 중국과 친한 놈들도 있었고요 원래 북한에 살던 토박이인 녀석들도 있었고요 남한에 있던 노동당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파벌이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도 하고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수많은 파벌 중에 싹 정리를 하고 자기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거예요 조선시대에 맨날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왕이 계승할 때 허락도 받고 황제로부터 물건도 하사받고 했잖아요 북한은 이 당시 자기 왕권을 확립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소련한테 가야 되죠 소련의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받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계 대장국가는 소련이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어떻게 하냐? 소련의 스탈린에게 완전 착 달라붙는 거예요 스탈린에게만 인정받으면 장땡일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바로 스탈린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스탈린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음 그래 뭐 북한 너네가 남한을 다 공산화 시키면 좋지 스탈린의 권위가 남한까지 미치잖아 어쨌든 내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탈린이 좀 꺼려지는 게 있어 왜냐하면 북한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남한도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지원해주겠지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 되는 거야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 대장이긴 하지만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 세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전쟁판을 키우기에는 좀 부담돼 나를 잘못 담갔다가는 이거 뭐 빼박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스탈린이 처음에 미국이랑 엮이는 게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짱구를 울려줘 야 일성아 내가 널 진짜 도와주고 싶어 군대도 보내주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자 소련이 요렇게 있고 너네 북한이 요렇게 있잖아 내가 군대를 시베리아 건너편까지 너네까지 보내려면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지원을 온전하게 해주기가 좀 어려워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너네 옆에 중국이 있지 중국의 작은 형 쩌둥이 형 있잖아 쩌둥이 형한테 가서 지원을 좀 약속받아봐 중국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잖아 만약에 너가 가서 쩌둥이 형한테 허락을 받아오면 내가 전쟁을 허락하고 지원해줄게 자 김일성은 어떻게 해요? 쩌둥이 형 찾으러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부랴부랴 가는 거예요 마오쩌둥에 가서 전쟁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마오쩌둥의 중국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거절하죠 왜냐면 중국이 당시 공산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경세가 불안정해 자기 집구석도 아직 안정이 안 됐는데 남 전쟁까지 어떻게 도와줘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뭘 생각해요?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게 두려운 거야 중국도 미국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거죠 김일성은 그래서 속이 타는 상황이에요 남한까지 난 다 먹어야 되는데 소련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스탈린 만났다가 쩌둥이 형 만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짱구를 굴리고 협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르고 조르다가 마침내 스탈린이 아이씨 김일성이 진짜 끈질기네 야 알았어 오케이 전쟁해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요 이게 언제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인 1949년에 스탈린이 오케이 사인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잖아요 스탈린이 이전까지는 미국이 개입할까 봐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을 허락했을까 소련이 바로 핵 개발에 성공해서 핵무기를 갖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전까지는 소련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치열하게 막 전력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소모전을 벌이겠죠 그렇게 소모전을 벌이다 벌이다 미국이 어떡해 아이씨 야 전쟁 너무 길어지는데 야 빨리 좀 끝내자 스툴린이 어떻게 해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방 빵빵 떨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바로 나가리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잖아요 소련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야 빨리 전쟁 끝나자 야 모스크바에 원자폭탄 두발만 떨고 빵빵 그러면 소련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련이 결국 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면 미국도 수틀려도 핵무기를 소련한테 쏘지 못하잖아요 핵 잘못 쐈다가 지들도 핵을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쏴요 그래서 소련이 그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도록 허락했다 자 스탈린이 또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전략상 나쁘지 않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남북한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전쟁에 올인하겠죠 북한에 맞서서 남한도 전쟁에 올인하겠죠 그리고 옆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도 북한에 올인해서 도와주겠죠 그러면 남한은 가만히 있나요 미국이 또 올인해서 도와주겠죠 그럼 스탈린 전략은 뭐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 소련은 좀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쪽이에요 발을 한 발 빼서 나머지 애들이 전쟁으로 치고받고 전력이 빠지길 기다리는 전략인 거예요 애들이 치고받고 소모전을 빠져서 북한 남한 중국 미국이 다 힘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제일 견제하냐면 중국을 사실 견제한 거예요 중국이 자기 동생이긴 하잖아 공산주의 국가 동생 근데 중국도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 얘네가 점점점점 힘을 키워서 나중에 소련을 치고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중국의 힘을 좀 빼놓기 위해서 전쟁에 휘말리도록 일부러 냅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을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남한의 전쟁을 지원해요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 영향력이 소홀해지냐 바로 유럽의 영향력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남한을 신경 쓰면서 유럽까지 신경 쓰긴 너무 멀잖아 그때 소련이 유럽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국과 중국을 다 묶어놓고 유럽을 우리가 더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스탈린이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처음에는 부담이 커서 6.25 전쟁을 거절하지만 결국 김일성에게 아주 통 큰 척 전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은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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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